자, 토마토 베이직 교재 How 하고 Why 유닛 7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퀄션에서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이라든지 어떤 수단을 묻는데 보통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How 하고 Go to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 Get t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How 하고 Get to 같이 쓰면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어떤 가는 길을 묻거나 아니면 방법, 지하철을 탄다, 아니면 버스를 탄다 이런 식으로 해서 How Go to 말고 How Get to. 여러분, How 하고 Go가 나올 때는요. 오히려 상황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How did your seminar go? 이렇게 하면 세미나에 어떻게 가니가 아니라 당신의 세미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때 How 퀄션하고 Go가 같이 나올 때는 설상 가운데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거기를 가는지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감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물을 때는 How 하고 Get to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How do I get to Heritage Bank? 그렇게 하면 Heritage Bank에 어떻게 갑니까? Get to 자체는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디 어디 도착하다, 혹은 어디 어디로 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Take the subway. 근데 그 Take a subway 하면 사실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Heritage Bank로 가는 그 지하철을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a subway 하면 도대체 어떤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너무 막연하죠, 느낌이. Take a subway 하면 지하철을 우리말로는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Take the subway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Heritage Bank로 가는 그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Take the subway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How do I get to?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How do I get to Heritage Bank?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아니면 How can I get to? 해도 둘 다 똑같아요. 하나 기억해두시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질문인데요.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How is your interview go? How is your interview go? 하면 인터뷰에 어떻게 갔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Your interview가 주어이기 때문에 인터뷰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는 Come along 이렇게 나오도 괜찮아요. 시험에서 나올 때 How is your interview go? 혹은 How is your interview come along? 그것도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I couldn't make it. 어렵죠? 이 make it은 여러분 Perl 2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고 원어민들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뜻은 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해내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Can you finish this report by 5 today? 오늘 5시까지 보고서 끝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I'm sorry but I can't make it.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해낼 수가 없어요. 5시까지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쓸 수가 있고 상대방이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party tonight? 오늘 밤에 하는 파티에 너 올래? 그랬을 때도 I'm sorry but I can't make it. 하면 미안한데 가다 참석하다. 두 번째 뜻은 가다 참석하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인터뷰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make it은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해내다 성공하다. 두 번째가 가다 참석하다. 가다 참석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할 때 씁니다. 언제로 정하다. 그런데 뒤에 시간이 오면 Let's make it around two 이렇게 얘기하면 두 시로 대략 두 시로 정하죠. 그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토익 퍼르투에서요. 이 세 가지 뜻으로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첫 번째가 해내다 성공하다. 두 번째가 가다 참석하다. 세 번째가 뒤에 시간이 오면 그 시간으로 정하다. 자 다시 한 번 How did your interview go? I couldn't make it. I couldn't make it. 아니면 It went well. 이렇게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잘 진행됐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How do you like? 어떻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라는 상대방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는죠. How do you like? How do you like your new workplace? 뭐 커피를 먹고 있으면 How do you like your 커피? 하면은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어 부정적으로 It's a bit stressful. 약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이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 놈하고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인데요. 요게 이러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되게 어려워요. How late is the store open? 하면 하우하고 오픈밖에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그래서 질문을 외워 드는 게 좋은데 이 late라는 게 형용사로는 이제 늦은이잖아요. 늦은 근데 부사일 때 뜻이 늦게도 있고 늦게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늦게 열어요? 이것도 되잖아요. 아 물론 되죠. 근데 그런 질문은 하질 않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 가게는 얼마나 늦게 문을 합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이것도 되잖아요. 아 물론 그것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연야죠. 늦게까지 그러니까 언제 닿냐 얼마나 늦게까지 문을 열냐는 얘기는 언제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뜻이 명확하게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외우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How late is the store open? How late is the store open? 하면 그 가게가 언제 닿느냐 얼마나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시에 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외워보십시오. How did your interview go? How do you like your interview How do you like your new workplace? 다음에 How late is the store open? 예 요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why question 살펴볼게요. 자 why로 물었을 때는 because로 물론 답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안 줄 때가 더 많고요. because를 줄 때는 why 듣고 because 빵 찍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오답도 많기 때문에 Why were you so late today? 왜 오늘 이렇게 늦었습니까? Because train was delayed. 반드시 because로 시작할 때는 뒤에 문장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because 안 주고 답으로 들어감도 괜찮아요. The train was delayed. 이렇게 왜냐하면 뭐 이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 바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why question에서 투부정사 그 다음에 for 명사 이런 것들은 보통 정답이 되거든요. 질문 보시면 Why has the workshop been relocated? 이런 be relocated 가 옮겨지는 거죠. 예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워크샵이 왜 옮겨졌죠?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장소가 바뀌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참석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렇게 y로 묻고 투부정사 왜 그렇죠? 뭐 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for 명사 이것도 괜찮고 Why has the workshop been relocated? to accommodate 이 발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c 두 개고 m 두 개잖아요. 영어는 항상 똑같은 소리는 한 번밖에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ccommodate 이렇게 하지 마시고 m 하나 탈락 c 하나 탈락 accommodate 이렇게 읽어야 돼요. to accommodate more participants to accommodate 소리값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무실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생략하고 he's on a business trip 그럼 출장을 갈 때는 영어로 go on a business trip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동사는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출장 지금 현재 중인 상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는 출장 중이에요. 이렇게 할 때 he's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나 알아두세요. he's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표현한 거 자 이제 두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풀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 책에서 4번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죠. 일단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부 다 자 정답 들어왔습니까? 같이 볼까요? 질문 한 번 더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자 여러분 이 sitting are sitting은 앉아있다도 되고 물건이 조일 때는 놓여있다구요. 바이니 옆이 그러니까 옆에 그러니까 이 박스들이 왜 문 옆에 놓여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자 A가 답이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 drop off 라는 것은 그 픽업하는 거에 반댓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대부분 다 우편배달이나 택배는 물건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탁 갖다 놓고 가죠. 그렇게 갖다 놓는 걸 drop off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some은 자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 잘 봐요. drop 할 때 뒤에 d하고 the 만나면 여기 발음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이러면 dame 하면 입이 dame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drop 하면 입이 이렇게 오므로 들죠. 그러니까 이 부담 간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drop them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drop th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최대한 가깝게 가야 되니까 drop them off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some은 drop them off 이렇게 누군가가 earlier은 지금보다 더 일찍이니까 아까 아까 그것들 놔두고 갔어요. 이렇게 할 때 some은 drop이 아니라 drop입니다. drop 발음이요. drop them off 이렇게 그죠. drop them off 발음이 dame이 아니라 dame 이렇게 보통 발음이에요. someone dropped them off earlier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someone dropped them off 이렇게 someone dropped them off earlier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b I'd rather just stand if you don't mind would rather 다음에는 명사올 수도 있고 동사원형올 수도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have a seat please 여기 앉으십시오. have a seat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I'd rather 하면 앉는 곳과 서 있는 것 중에 I'd rather just stand 하면 그냥 서 있을게요. 이렇게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커피 먹을래? 차 먹을래? I'd rather coffee 하면 커피를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would rather 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서 있을게요. I'd rather just stand 괜찮으시면 if you don't mind 이렇게 I'd rather just stand if you don't mind 오답이죠. 당연히 see The shipment is arriving soon 뭐 seating shipment 뭐 박스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소리도 비슷해 이런 건 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 예정된 미래가 되니까 그 배송품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The shipment is arriving soon 자 질문 대답 다시 한번 가볼게요.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Why are these boxes sitting? 까지 Why are these boxes sitting by the door? 자 A번 발음요. Someone dropped them off earlier. Someone dropped them off earlier. Someone dropped them off earlier. 자 이제 하나 더 갈게요. 네 8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Number 8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응 A I haven't started yet. B Yes, I'm working on the project. 예에서 안 돼요. 그지? C Because it's close to my house. 이 because도 이제 why의 question이 자 일단 질문하고 대답이 되게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근데 어떻게 답했어요? I haven't started yet.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답한 거. I haven't started yet. 예 당연히 B는 안 되고요. B Yes는 안 되고. Yes I'm working on the project. 그 다음에 C는 because는 여러분 how로 물었을 때 because로 답할 수는 없잖아요. Because it's close to my house. 예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A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